안녕하세요. 서울시 스마트폰 교육 강사 이월레입니다. 은평구 구립가련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엔 보시는 방와치 갤러리 아이콘이죠. 갤러리 2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앨범에 카메라라고 하는 앨범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사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 몇 장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삭제하지 않거나 그냥 보관할 경우에는 2천 장도 있을 수 있고 3천 장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양의 사진이 보관되는데요.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이면 어디어디 여행 아니면 모임에 가서 행사한 사진이면 무슨 무슨 행사 이렇게 사진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저장하시면 나중에 보기도 좋고 필요한 사진을 찾기도 좋겠죠.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갤러리 아이콘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의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앨범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사진에 되어 있다면 여기 사진에 되어 있다면 이렇게 사진이 오늘 찍은 거, 어제 찍은 거, 28일 날 이렇게 날짜별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쭉 내려가서 날짜별로 찾아보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앨범을 필요에 의해서 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여기서 수업한 내용을 담겨 있는 거고요. 여기 본동 5단지도 똑같이 본동 5단지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제가 필요에 의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어로 써 있거나 이거는 카카오톡에서 받은 걸 테고요. 이거는 포트라라는 앱에서 만든 거. 이거는 포토랩에서 만든 거. 그렇다면 창업교육은 이렇게 한글로 쓰여 있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앨범을 만들 경우에는 앨범에 놓으시고요. 위에 점 3개 터치하십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편지 모두 선택 정렬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앨범을 만들 거라 앨범 만들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앨범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이름을 작성합니다. 필요하면 무슨 무슨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무슨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저는 복지관 수업을 간거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지관 한 다음에 날짜를 써보겠습니다. 2021-0830 자, 복지관에서 오늘 만들 것들만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그러면 맨 하단에 이렇게 앨범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앨범이 지금 작업을 하려고 보니 너무 밑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불편하다 싶으시면 화면을 꾹 누르시고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꾹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로 끌고 위로 위로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가시면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사진을 옮겨야겠지요? 네, 그러면 사진을 옮기려면 자, 오늘 자, 그럼 카카오톡에 오늘 수업 내용에서 받은 거를 제가 부탁을 해서 사진을 몇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받아서 있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카메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사진 옮길 거예요. 자, 지금은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더보기 창에서 우리가 삭제할 건지 이동할 건지 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 점 3개 터치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편집 있겠죠? 편집을 해서 편집을 하면 네, 이렇게 터치합니다. 터치가 하면 하단에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자, 이걸 활용해서 옮겨 볼 거예요. 자, 오늘 받은 내용 음 아, 여기까지 네, 받은 내용 자, 공유할 거면 보내줄 수도 있고요. 필요 없다면 삭제도 가능한데 우리는 오늘 아까 만든 앨범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 3개 더보기를 터치하시면 네, 앨범에 복사 앨범으로 이동 아니면 여기서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자, 앨범에 복사는 필요에 의해서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사 자, 지금 카카오톡에서 받은 앨범에도 있고 아니, 새로 만든 복지관 오늘 날짜로 돼 있는 그 앨범에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동은 네, 카카오톡 본래의 곳에서는 본래 처음에 있던 앨범에서는 없고 새로 생긴 앨범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저희는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앨범으로 이동, 터치 자, 그러면 이동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로 이동할지 맨 마지막에 자, 여기 복지관 오늘 만든 여기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터치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카카오톡에서 받은 10장의 사진은 없어져서 여기 복지관 지금 만든 앨범 복지관 오늘 날짜의 앨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진을 옮겼는데 옮기는 거 말고 자, 앨범이 너무 많아요. 저도 밑으로 지금 쭉 내려서 스크롤해서 보시면 엄청난 양의 앨범이 있습니다. 자, 보기 불편할 텐데요.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자,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자, 이렇게 무슨 무슨 여행 무슨 무슨 모임 이렇게 이름을 만든 다음에 앨범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넣었다면 여행은 여행으로 통 묶어서 그룹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요. 자, 여기 터치 하시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는 앨범 만들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룹 만들기예요. 그래서 그룹 만들기 자, 이제 그룹의 이름을 저어야겠죠. 아까 앨범의 이름을 저은 것처럼 그래서 그룹의 이름은 그래서 그룹의 이름은 저는 이미지 이미지 합성 자, 이미지 합성에 관한 앱들만 앱에 관한 앨범들만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 만들기 이름은 짓고 추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미지 합성에 관한 앨범들을 넣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그쵸? 그룹 만들기 했어요. 편집 그쵸? 옮기려면 편집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자, 여기 B612도 그거고요. 아, 포토랩도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픽사아트 픽시즈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합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옮길 건데 이동 그쵸? 이동할 거예요. 이동 어디로? 여기 터치하시고 여기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합성 해갖고 네 개의 앨범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룹이에요. 이 하나하나는 앨범이고 요거는 그룹 이미지 합성에 관한 앱들만 모아놓은 그룹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여행을 여러 군데 봤다면 2021년 여행 2022년 여행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하나에는 제주도 여행 무슨 울릉도 여행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나중에 찾기도 쉽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앨범 만들고 만든 앨범을 그룹으로 묶어 놓을 거예요. 이걸 오늘 갤러리 200% 활용 앱에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위로 위로 올라가서 조금 전에 앨범 순서 바꾸는 것도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넣었어요. 넣었으면 다시 이 이미지 합성 앱을 터치하신 후에 여기에 다른 앨범을 추가하시려면 상단에 있는 점 3개 터치하셔서 앨범 추가했죠? 자, 앨범 추가 터치 그런 다음에 그 그룹으로 옮길 앨범을 터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 합성 자, 이거 포토랩도 이미지 합성이고요. 자, 여기 이것도 이미지 합성이고요. 자,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두 개 선택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터치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해놨는데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을 경우는 빼는 경우도 있겠죠? 합치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 필요 없어져서 이 이미지 합성 그룹에서 빠져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위에 점 3개 더보기 아이콘 터치하신 후에 자, 편집 눌러야겠죠? 추가도 아니고 앨범을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그룹을 새로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집 터치하신 후에 자, 하나 했어요. 근데 삭제하면 안되겠죠? 공유도 안되겠죠? 자, 이동을 해볼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동을 터치 해주시고요. 터치 그러면 여기로 이동이 있죠? 네, 여기에는 지금 이미지 합성 앱에 그냥 이미지 합성이라는 그룹에 그냥 있으니까 하단에 돌아가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앨범이 놓여있는 곳으로 오겠죠? 자, 여기로 이동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앨범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조금 전엔 여섯 개가 있었는데 자, B612라는 이미지 합성 앱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쭉 나와서 IBCD 순서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B612가 어딜 있는지 하단에 오면 좋은데 여기 알파벳 순서도 있고 기억, 니은 순서도 있고 해서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에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카메라에 몇 장의 사진이 있는지 짠 카메라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캠박 스마트폰 카메라를 지나쳤나 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 제가 그룹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룹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있던 사진들 그룹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안에 저는 여행이라는 제가 수업시간에 뭘 만드느라고 여기에 넣어놨어요. 저도 천장에 여기 밑에 보시면 카메라 갤러리 갤러리 카메라 그 앨범에 1207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이 안에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천장이 있는 걸 여기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빼보겠습니다. 편지 이러신 후에 같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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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제가 김포시 노인복지원에서 어르신들 사진을 필요해서 찍은 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더보기 더보기 공유도 아니고 삭제도 아니죠? 그러면 더보기 클릭하신 후에 자, 앨범으로 복사 앨범으로 이동 여기서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자, 만들기 그러면 뭘 만들까요? 자, 저 사진들로 영화도 만들 수 있고요. GIF도 만들 수 있고 움직이는 거 골라주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찾는 만들기는 이게 아니었죠? 자,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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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동해 볼 거예요. 자, 앨범으로 복사 앨범으로 이동 말씀드렸죠? 복사는 말 그대로 하나 남겨두고 가는 거 이동은 본래의 자리에는 없고 새로운 곳에만 있다. 그래서 자, 근데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앨범으로 이동 했어요. 그러면 저 사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앨범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는 없어지고 그죠? 카메라에는 없어져서 자, 지금 아까 1207장에서 10장이 없어져서 1197장이 있어요. 이 사진 없어진 사진들은 어디로 가 있냐? 자, 맨 위에 김포시 노인복지관이 맨 위에 있었죠? 맨 위에 이렇게만 수업시간에 만들고 만들고 저도 정리는 잘 못했네요. 자, 조금 전에는 3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13장이 놓여 있고요. 여기 뉴라는 거는 새롭게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작업했겠다는 뜻으로 새로운 새롭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조금 전에는 3장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카메라로 찍은 거 선택한 사진이 여기에 10장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을 앨범을 만드시고 만드신 앨범에 카메라에서 사진들을 이동하시는 거 그래야 내가 갤러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갤러리 앱 200% 활용하기 그래서 갤러리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앨범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앨범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여행이나 우리가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는 앨범들이 같은 종류의 앨범들이 많을 경우도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법 알아봤습니다. 추가도 할 수 있었고요. 필요 없어졌다면 밖으로 빼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동하려면 불편할 경우에는 앨범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 바꾸는 법은 필요한 것을 하나 이렇게 누르신 후에 끌고 끌고 필요한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능하겠죠. 그래서 필요하서 끌고 끌고 위치에 옮기는 것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을 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부터 나오니까 매일 사용하는 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밑으로 보내서 조정해서 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갤러리의 갤러리 앱 200%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오늘도 서울시 스마트폰 교육강사 이월레였습니다. 동평구 그립 가령 노입 복지관 어르신들을 하루 속히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